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탈리아 리치오네에서 열리는 전세계 라이프가드들의 최대 축제인 2021 라이프세이빙 월드 챔피언쉽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는 2월 20일 펼쳐집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라이프가드를 대표하는 남자 6명, 여자 6명을 뽑는 선발전은 1차 수영장 선발대회와 2차 바다 선발대회를 통해 2021 라이프세이빙 월드 챔피언쉽에 참가할 최종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월 20일 펼쳐지는 수영장 선발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와 50m 매니심켈리, 몹스터클 슬리밍, 100m 외의 3종목 놓고 치열한 경험이 펼쳐집니다. 라이프세이빙 스포츠는 1900년도 파리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경기입니다. 2032년 호주에서 개최되는 파계올림픽에 또다시 송목으로 채택될 예정으로 바다를 좋아하는 전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명구조를 스포츠화한 경기입니다.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주최하고, 하나제약 주식회사와 서플러가 후원하는 2022 라이프세이빙 월드 챔피언쉽 국가대표 선발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머니는 대한인명구조협회 3호구 02975-1339번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